봉지, 이뻐. 정말 이뻐. 이렇게 씩씩하게 집 잘 지키고 있어서 정말 이뻐. 동희씨. 본부장님. 동희씨. 괜찮아요? 괜찮은 거죠? 네, 괜찮아요. 걱정했어요. 너무 걱정이 돼서. 전 이제 괜찮아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미안해요.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. 저희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셨죠? 제가 오히려 더 걱정했어요. 본부장님 다치실까 봐. 어떻게 될까 봐. 제가 얼마나, 얼마나 걱정했는지. 그댄 내 마지막 사랑 영원히 곁에 함께할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오직 한 사람 그댄 내 마지막 사랑 영원히 곁에 함께할 사람 어머니. 나 같은 장면. 나 같은 장면이 곁에, 내가 꼭에게 설명해야 돼요. may원히 곁에. 백아적인 승리. 형이다. 어까oon. 친구. 우리. 어떡하면 없으면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